짜장면 랩소디 양자강에 방문했습니다. 기장 맛집으로 통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루니짜장, 볶음밥, 음만도 이렇게 유명한 맛집이거든요. 지금 웨이팅 좀 사람들 많이 하고 있는데 20분 30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거든요. 좀 기다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찬은 비주얼 좋아? 반찬은 잘 시켰네. 어 뭐야 뭐야. 오. 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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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ßball 고춧가루 많이 나요 맛있어 양념을 자 달라지시면 감사하고 양념을 사면 좋지 않은데? 양념이 따뜻한 맛은 괜찮겠다 나쁘지 않은데? 양념 좀 짭조름하게 괜찮긴 하다 나쁘지 않은데 총 한 날 고추냉이 Tuu 양념을 먹지 않고 진짜 맛있었어요 더 맛있게 먹은ora 한입 먹고싶다 2분간 1분간 5분간 여기 밥은 잘 먹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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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 못 먹더라구 아, 고구마 맛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